여기 예쁘다 너무 추워요 이 집이 어디야? 어딘데 여기 아까도 좀 유럽같지 않아요? 응 분위기가 제가 또 얼마 전에 유럽을 다녀왔죠 아 그래요? 좀 가본 적은 있는데 요즘 저는 시작하고 있네요 아 책이다 부부의 러블리 하우스 신혼집을 찾아가세요 러블리 하우스 좋잖아요 이게 또 그림 힌트겠죠? 네 힌트겠죠 근데 집이 많아 가볼까요? 네 제가 한국 드라마 보면서 아는 게 있는데 그 뭐지? 신혼집에 돌아갈 때 남자가 여자를 업고 가고 번쩍 있거든요 번쩍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자 업고 갈까요? 어 어? 고마워요 진짜로? 네 자 업고 갈게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하필이면 오르막길이네 어디서 봤대요 그런 거 드라마로 많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아 무섭다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아악 자 자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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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아악 다리를 잡아야 되는데 괜찮네 와 생각보다 힘이 있잖아요 난 아이고 무거운다 으으으으 무겁다 아니요 괜찮아요 무슨 드라마를 봤을까 진짜 그런 거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거절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한국 분이셨으면 뭔가 아 왜 그러세요 우리 처음 봤잖아요 이럴 수 있겠지만 그분한테 그러면 왠지 한국 남자의 이미지를 잘못 심어줄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 의괄히 男같이 뭔가 逃げずに 努力하고 그래서 정말 음 そこから 아 아 男같이 나 빨간색인 것 같은데요 어 얘 빨간색인데 어 이것도 빨간색이다 숫자 1 이거예요 아 예쁘다 아니 이쁜 게 아니라 빨간 지붕 빨간 지붕 완전 편하네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요 이따 어 제2이다 아 1번 얘 맞나 근데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저 위에까지 올라가죠 어 예쁘다 뜨거웠어 추고 같은데요 으흐흐흐흐 의자 어 여기다 봐요 빨간색이라니까 빨간색 그쪽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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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있잖아요 으어 미웠어요 하 장난 아니고 그냥 그 업혀 업혀 있는 게 좋은 건가 자꾸 안 내리려고 하셨어요 근데 빨리 내리고 싶었어요 何か無理だと思ってたものを意外に軽々とやってのけてくれたのでここはちょっとどこまで限界があるのかなと思ったのも事実だと思います 何か無理だと思ってたのか 샌드백이잖아요 할 줄 알아요? 이걸?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좀 오래 했어요 알아요? 태권도? 알아요 알아요?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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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거 너무 멋있다 멋있다 이거 다리가 처음에 갈 때 이렇게 돼야 돼요 접혀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만 탕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탕 골반이 돌아가고 나서 쳐줘야 돼요 저도 할 줄 아는거 있는데 할 줄 아는거 있어요? 응 집에서 해도 돼요? 일상했는데 일상했는데 이걸 할 줄 안다고요? 어 잠깐만 아 오랜만에 하니까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멋있죠? 이거 원래 집에서 하고 다녀요? 어 집에서 해도 되는 것 같아 여기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렇게?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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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가라고요? 가라고요? 잠깐만요 이쪽 아악 이거 놓지마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요? 무섭죠?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저도 잘한 거 있어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무섭죠?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저도 잘한 거 있어요 기다려봐요 이거 이것도 돌릴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있어요 나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완전 큰데요? 내가 이거 하면 누나가 외발 자전거 타는 거랑 나 이거 하는 거랑 인정해 줄 거예요? 네 어 근데 못 타는 거 같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인정해 줄 거죠? 인정 너무 잘한 게 있다고요 대단하다 아 잠이 난다 그리고 여기가 저희 시즌홍방이에요 오 어떤 건지 가볼래요? 네네 아 어떨까 아 어떨까 어 짠 어 맞아 이거 아 그게 제가 이따가 와서 이렇게 꾸미려고 안 했어요 좀 네 신수도 도깃도 스루 순간 뭔가 이상하게 이상하게 안했어요 그래서 어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먼저 풀까요 짐 아 네 원래 여자가 취미 많은데 지금 너무 많지 않아요 기다려봐 보여줄게요 자 여기는요 네 이제 트로피 무슨 노래 저희가 처음 데뷔 했을 때 신인상 의미 있는 상이라서 그러네요 저희 1위 했을 때 1위 했을 때 다 신인 때 받은 거예요 신인 마음을 갖고 그런 것보다 신인 때가 제일 잘 나갔었어서 아니죠 아니죠 소중하니까 이거는 저 혼자 또 받은 상인데 패션스타 상 받았어요 어 패션스타에요? 공개씨가? 그런가 봐요 이게 그거에요 패션스타 상 여기 있잖아요 아 제가 나름 패션스타 상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있잖아요 궁금 그래서 옷을 갖고 왔어요 색이 예쁜데 일단 이건 모자만 있어요 모자? 네 나름 색깔 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런 모자 그리고 겨울에는 이런 거 오 확신폭신하네요 네 이거 멘트도 없어졌어요 너무 많아서 이거 멘트도 없어졌어요 너무 많아서 그냥 포인트만 될 것만 이렇게 몇 개몇게 이렇게 꺼내느라 급했는데 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안 줄어요 자꾸 아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거 너무 지루하게 생각 이상하게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까 오랜만에 처음에 물론驚었었었는데도 途中에서 뭔가 뭔가 좀 다른 세상이다라는 걸 느끼고 말은 없어서 말은 없었어요 음... 뭔가 좀 도중으로 약간... 약간... 어릴 적 앨범 음... 살이... 살이 안 찌네요 애기니까 음... 귀엽다 좋아요 좋아요 귀엽죠? 귀여운데 지금도 귀여워서 제 동생 이것도 함께 같이 제주도 갔을 때고 제가 태권도 했을 때 음... 완전 귀엽다 그리고 이제 어릴 시절 연기할 때 연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제 어릴 때 찍었던 드라마 단체 사진 찍은 거고 음... 그리고 이게 데뷔할 때 오... 몇 살이죠 이건? 이건 18, 19? 음... 이런 거에요 누나 좀 보여주세요 네 요즘에 에세이를 썼거든요 에세이가 뭐죠? 작문? 음... 제가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그... 그런 잡지에요 네 코너가 있거든요 작은 코너인데 딱 있었다 어... 있죠? 음... 그런 거 영화 대한 얘기를 많이 써요 누나 자기가 써가지고 이렇게 음... 이 그림을 제가 기린? 응 기린 기린 제가 좀... 기린 같지 않나? 제가 목이 길어서 정말 다람쥐 같은데? 어... 목이 긴 다람쥐 좋겠다 목이 긴 저 목이 되게 짧거든요 아 그래요? 부끄럽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인형을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 만들었던 인형 많이... 아 진짜로? 네 진짜로 많이 갖고 왔어요 우와 우와 이거 직접 만들었다고요? 네 직접 만들었어요 손재주가 있네 응 그건 괜찮아요 귀엽다 나 이거 몇 개 좋아해요? 저요? 진짜로? 네 이거 알아요? 이거 뭐요? 이거 뭐였죠? 나르마오토시라고 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본 전통적인 놀이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즘 안 해봤는데 근데 이걸 하나씩 아 아 아 아 아 알죠? 나 이런 거 또 잘하지 저도 잘하지 아 잘해요? 응 나 4개 할래요? 응 먼저 해봐요 아 4개 누나 먼저 해줘요 왜 그럴까? 진진아 그런데 무섭다 해봐요 센스 있네 완전 센스 있잖아 제가 아 센스 있네요 이 센스랑 관련이 있는 거였어요? 맛있다 아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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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이거 밀면 안 되죠 밀면 안 되죠 밀면 안 되죠 이대로 해야지 멋지죠 제가 완전 잘하는 것 같아 이게 일본 전통 노래네 두 개 성공했죠 두 개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뭐가 좋을까요 그냥 그때는 좀 지고 싶지 않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창피했어요 이건 뭐예요? 그것도 있죠 그것도 일본 전통 노래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완전 강렬 이건 내가 이긴다 나랑 얘기할래요 또? 네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되죠? 왜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고요? 다행이다 나 진짜 손 이렇게 떨기 있어 재밌었어요 이렇게 아 치사기 한 바퀴 감기 있기? 없기 나 홍기 이건 제가 이겼던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이겼던 게 아니에요 일본에서 이런 계획 안 해요? 재미없어요 미안해요 이거 진짜 신경들 나 어린애들 이거 해요? 네 잘하는 그래요? 그래요? 해요 아 이거 포기합시다 아까 바를 수 있었는데 스무살 오면 안 되나 봐 이 놀이가 어 어 포기했죠 비엠이 끝났으니까 다음 골 됐는데 와 다행이다 게임 끝났으니까 누나 됐는데 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네 열이만 만들어요 다음 자 알바부터 왔어요 볼래요? 안 볼래요 볼래요 알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사진 매던 딸이니까 혼자 찍었던 사진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뻤구나 응 근데 분위기 똑같죠 응 근데 분위기 똑같죠 응 할머니랑 근데 응 영국 시작했을 때 10살? 9살이나 10살 때 영국으로 시작했어요 어? 얼굴 진짜 작다 아 혼자서 이렇게 작기 익기? 익기 아 익기 잘하겠네 네 이렇게 응 그렇구나 기억이 나요 으응 로 theories 으응